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신병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집안이 시댁불이가 굉장히 좀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당은 만들 수가 없다 해서 정신병원에 데려다줬습니다. 근데 과연 집안 의심 때문에 그렇게 와이프를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데려다 놔야 되느냐 그러면 신을 받지 않아도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고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무조건 몸이 아프다. 뭐가 보인다면 너는 신병 무당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이렇게 일이라는 걸 하면서 보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악기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산에 가서 치성을 들이는 중에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 제가 징을 두들기고 우리가 징소리가 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승자리에서 뒤로 머리가 반 이상이 꺾어 넘어가는 거 상상되세요? 안 되시죠? 근데 본인이 소리 질러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리가 뒤로 넘어갑니다. 반 이상. 근데 중요한 게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낙골땅? 그런데 접수받는 뭐 이런 걸 하고 그곳에서 버려진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신이나 이런 걸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조상이 아니라 허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 괜히 남자만 보면 남자가 좋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더 좋아하는 거야. 어떤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치료해 준 다음에 그래도 많이 정상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남자분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부동산, 땅을 살 계획은 없으셨어요. 없으셨는데 제가 점사를 보는 중에 어느 땅이 보였습니다. 어느 땅이 보여서 어디 어디 땅 어떻게 생긴 곳이다라고 했더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좀 본인이 좀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땅값이 지금 너무 올라서 제가 살 수 있는 그 이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부동산 하는 쪽에 어떻게 어떻게 생기신 분이 이분을 찾아가면 이분이 정말 금액이고 뭐고 다 알아서 잘 해줄 것 같다. 그분을 찾아가라 했더니 그분이 또 그분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땅이 좀 있느냐 했더니 그 노른자 땅이지 노른자 땅의 중앙에 중앙 쪽에 조금 가격이 조금 내려간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지금은 굉장히 올라서 일을 안 하셔도 편안히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올랐어요. 이런 시골 땅 자체의 비슷한 그 가격이 혁신도시 이런 곳에 땅값이 오르듯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저희 땅에 오시는 신도님들 제가 이번 촬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굉장히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 제 말 한마디 하면 힘을 얻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